네 못 올라가요 렛츠 그립 생겨서 가능하지 않을까요? 설마 어떤 변태가 저 위에 올라가겠어요? 그런 변태는 없어요 일단 일로 와보세요 다 한번 모여보죠 좋았어 자 파라다이스 코끼리를 중심으로 생존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히키! 야스고! 고고고 한 팀 밖에 없나요? 네 한 팀 밖에 없네 그럼 생각보다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느낌으로 우리는 가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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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건 살짝 인트로랑 파라다이스 생존이 어 위에 있어 튀어! 자 창문 깨고 들어와 주도록 합니다 자 존버의 기본은 신속성이기 때문에 적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면 총 장전하기 전에 먼저 도망가 주셔야 돼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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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된 이상 산모야 쓰러지게 되면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앞에 둘 내가 뽑는 방향으로 둘 밖에 우리 쪽으로 왔어요 얘 지금 적들도 뭔가 이상한 거를 지금 눈치챈 느낌이에요 똑같은 길이 총도 안 들고 있으니까 2층 올라왔어요 내 앞에 지나갔고 확인 둘 지나갔어요 제 좋아요 브리핑 좋아요 2층에 3마리 자 누구 지금 발격 됐나요? 저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아직 저 방안에 숨어있어요 일단 아직 2층에 있는 거 같아요 소리가 저 못 들렸네요 확인 저 죽었습니다 깔끔하게 돌아가셨어요 자 제 옆에 한 명 오고 있습니다 자 제 옆으로 지금 방금 지나갔어요 살았습니다 아! 걸렸다! 아! 살렸다!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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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틸리티를 안 차도 차지는구나 네 이게 무조건 차져요 그래가지고 영상 끝날 때까지 유틸리티 벨트를 차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초심 잃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그냥 단순 치매인 겁니다 초심이 아니고 Y자 중심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죠 잠시만요 지금 와이프한테 카톡 와가지고 내리셔야 돼요 내립시다 우리 섹시게이 하늘에서 죽을까 어 내려왔더라 딸이 지금 키즈카페에 놀러갔는데 친구 멱살을 잡았다고 아내한테 다급하게 카톡이 왔는데 좋지 못해요 아 지금 부트캠프 많아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엄청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존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아아아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진짜 너무 많았어 이 정도의 어 뭐야 와 와 이 차라데 하하하하 어 들켰다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송전 님들 Y자로 다 보낸 다음에 송전탑에서 데이트 하려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아 카톡 때문에 올라가는 거 실패했어요 하하하하 Y자로 그럼 진입하겠습니다 사운드 굉장히 긴장되고 고요한 순간입니다 뭔데 숨죽이고 뭐지 이걸 해? 하하하하 코끼리 씨한테 인사 한번 하죠 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게 뭐야 인사는 한번 해주죠 나 왜 안되지? 지금 옆에 사람들 붙어 있어서 그래요 꽈치추 4명이니까 어그로가 엄청 끌린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끌리네요 하하하하 아 이거 와우 너무 많이 갔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래서 더 안 올 수도 있어 눈치 싸우면 이기는 거야 우리가 뭐야 내 팀 개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붕을 먹는다면? 좋아 신속하게 아 아 지붕 실패 얘가 얘한테 죽을 예정이네 죽을 예정이네 하이 하이 오 오 오 오 서프라이즈 오 오 오 하하하하 믿습니다 누님 아 좋아요 성무 간에 예의를 차려주는 게 존범맨의 진정은 의매이기 때문에 아유 저 피에 눈이 먼 사람들 평화로워야지 사람이 혈생하지 않고 좋은 자세입니다 좌측에 사운드 났어요 왼쪽 헬로 아 좋아요 하하하하 우리 친구인가 이제 친구야 친구야 아이씨 저희 동서남북으로 여기 송저탑 하나씩 먹을래요? 오 오 송저탑 하나씩 먹는 겁니다 이제 못 올라간 쩔이 있으면은 그 쩔이 이제 죽는 거 구경하는 식으로 아 못 올라갔네 아 태가 아 우리 앞에 우리 앞에 하나 우리 앞에 하나 확인 확인 2층에 있나요? 네 2층 2층 확인 옆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째도록 합니다 들켜볼게요 저 층간만 있거든요 반쎄 스톡 짱 슈 굉장히 못 쏘는 아이에요 다행히 요거이소 으아 요쌍 추웠습니다 반스러운 뭐야 지금 3번님이 아주 잘하고 이제 여기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2번님 어딨나요 근데 저기 계시네요 서로 인사해 주세요 continuous 여기도.. 위를 한 번도 안 보네 위를 절대 안 봅니다 속설에 찌들어가지고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보입니까? 안녕 자 상호 간에 존중, 굉장히 좋아요 손님한테 한번 붙어볼까, 이렇게 사이드로는 좀? 여기 있어요. 절ativ片 다 있어요 이опрос 주ып sino 딥코 목소리가 살짝만 놀려주.. 딥코 목소리가 살짝만 놀려주는... 현실 경우 왔어요? 네 아 놀래 가 아 그래도 지금 3번님이 2번님 명복 잘 빌어주고 있으니까 아 두 번 아하하 네 내려갈 수 있어요 네 한번 내려와보죠 남자등 단배 안돼어 어디지? 아 여기여기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잖아 오늘게? 아 절대ścią 이거는 못 올라가면 바로 팸 어? 1번님? 1번님 나가시고 저 걸어서 못 올라가나요 빌라 자격증은? 네 못 올라가요 빌라피들이 생겨서 가능하지 않을까요? 설마 어떤 변태가 저 위에 올라가겠어요 그럼 변태는 없어요 오늘 에벌존버는 빅핸디 지붕 위에서 존버 안녕 어 아래에 있다 안녕 보이시죠? 걸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확인 토마토 명예운전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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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방향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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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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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여기 위에서 주변 차이나 볼게요 전 그 뒤에 붙어 있을게요 전 그 뒤에서 떨어지지 않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는데 유해를 한 번 안 보네 아무도 안 봐요 얘 노래가 좀 퍼지면 좋을텐데 노래가 안 나오네 안으로 죽었어 안으로 죽었어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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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요 발소리 아 헷갈리겠다 쟤는 진짜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빌라에 망령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오오오오오 걸렸어요 걸렸어요 넘 걸렸어요 어 아래 있어요 아래아래 오케이 확인 닥 줬던 개의 지붕 쳐다보는 꼴이죠 으흐흫 어떻게 잡을게 어떻게 잡을거야 으이으 여기 있지 잠깐만 상당히 실력자에요 수루탄 어디서 쯤 밑에서 선건가요? 이 바위에서 탔어요. 아 저기 있구나. 나쁜 아이 같은이라고. 저 두더지 할래요? 어? 고를래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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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점프! 아 자기장 때문에. 아 이 두더지 꿀잉갈 잡아서 쫓는데. 오오! 오! 자기장! 자기! 빨리 살려. 좋은 인생이었다. 맛있겠다. 이따가 저녁에 부침개 먹어야지. 맛있겠다. 와아. 옆집 할머니가 부침개 줬음. 와 완전 부럽. 아 옆집 할머니 뭐 줄때마다 진도어달라고 그러는데. 진도? 진도어달라고. 아 그걸 지금 불평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거를. 이거를? 아니 불평이 아니라. 근데 그럼 그 톤 뭐였어요? 아니 옆집 할머니 뭐 줄때마다 진짜 뭐 들어달라 그러는데. 이번 핀에 붕대 많아요. 히벌레 같네. 왜 때리는 거야? 저희 3격 판타자 한 명 있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설레다가 갑자기. 여기가 한만 컷인데? 오. 와 미친 무빙. 오버워치로 살려주 То. 그걸 또 살린다고? 자기 장. 무빙이 좋네. 그러게요. 이 마음을 잘 보내기